5앤하프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5앤하프 시스템을 알고 있다면 내공의 출발선이 42 정도 되기 때문에 코너로 정확하게 보내면 뒤돌리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느린 속도를 치면 짧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죠 코너 근처에서 돌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주고 빠른 속도로 치면 약간의 두께 실수로 인해 코너보다 조금 앞쪽에 맞는다 하더라도 득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회전력은 2팁이 아니라 3팁, Q스피드는 50%가 아니라 70%의 속도로 치면 2적구인 빨간공이 빅볼이 됩니다 조심스럽게 치면 오히려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배치라는 것을 연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